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SPC 3잎이죠. 우리 때는 SPC 3잎 하면 3잎 크림빵 이게 굉장히 추억의 빵인데 최근에 포켓몬빵을 재출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라며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되게 사고 사려고 편의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정말 구경도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게 빵 하나에 1,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빵 자체가 맛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빵 안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기 위해서 지금 수요가 되게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SPC 3잎이 자정 무렵에 특정 시간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워낙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달 24일에 판매를 시작한 뒤 20여일 만에 45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빵 자체가 너무 맛있다고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라든지 이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면 맛있어서 잘 팔리는 거면 한번 먹어보면 다음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안에 스티커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요? 아이들이 사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사나요? 아이들도 좀 원하는 듯한데 사실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30, 40대 분들이 예전에 포켓몬 만화를 TV에 봤을 때 2000년대 중반 그때쯤에 유행했던 건데 그때의 추억 때문에 다시 이걸 좀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큰 애가 키울 때 포켓몬 이거 되게 열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SPC 3립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까? 네. 엄청나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전쟁도 이긴 포켓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인덱스가 안 좋고 다 좋은 종목이 없는데 SPC 3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는 장중 9만 8,1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 그런데 이 포켓몬 빵이 인기가 없기 전에는 사실 6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9만 원대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도 거의 50% 정도 올랐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조금 2% 정도 내려서 92,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포켓몬 빵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요. SPC 3립이 작년 매출액이 2조 9,47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800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21.6% 각각 늘어난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올해는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 신사업 확대가 잘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SPC 3립의 목표는 2024년까지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실적도 뒷받침되고 지금 워낙 또 이슈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로 만들 거 아니에요? 최근에 밀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예상한 실적이 나올까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빵뿐만 아니라 이 덕분에 스티커 만드는 회사들도 상당히 좀 덕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포켓몬 빵 안에 띠붓이, 이렇게 떼웠다 붙이는 그 스티커가 있는데 경북 경산에 있는 스티커 제조사 환타스틱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스티커 표면에 붙였다 떼어도 자국이 없게 하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삼립이랑 같이 당시 삼립 식품인데 같이 포켓몬 빵을 만들 당시부터 이거를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왔던 건데 2006년에 포켓몬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TV에서 종영을 하면서 더 이상 포켓몬 빵이 안 나오면서 이걸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16년 동안, 아니 안 만들었었는데 16년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환타스틱스 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굉장히 좀 곤란했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도 뽑아야 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포켓몬 빵의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